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올해로 21번째를 맞습니다. 장미의 기사나 광란의 오를란도 같은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작품들을 준비했는데요. 대구 초연, 아시아 초연 등 진귀하면서도 창의성과 작품성, 대중성을 모두 갖춘 대작들이 공연됩니다. 이태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제21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개막작은 리아르트 시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을 무대로 한 오페라로 왈츠가 흐르는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바그너와 슈트라우스 작품을 여럿 지휘한 에반 알렉시스 크리스트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연출은 세계적인 테너 출신인 조란 토더러비치가 맡았고 배역은 한국 성악가들입니다. 바르쿠 오페라 광란의 오를란도는 4개로 유명한 비발지 작품으로 아시아 초연입니다. 카운트 테너와 콘트랄로 같은 평소에 보기 힘든 성악가를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 올해 작품의 특징적인 요소는 대구 초연, 한국 초연, 세계 초연 이런 어떤 아주 희귀하고 진귀하고 중요한 작품으로 모였습니다. 이육사를 소재로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3년간 준비한 이육사 그 한계의 별이 처음 무대에 오릅니다. 국립 오페라단의 베르디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와 광주 시립 오페라단이 준비한 라트라비에타도 관객을 맡습니다.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루마니아 북크레시티 국립 오페라 극장이 만든 푸치니 오페라 갈라 콘서트로 올해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끝을 맺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